결승전 김혜연, 전원주 가족, 윤영빈, 이혜정, 홍석원 가족 아 한가족 특집 아 이제 결승이에요 아 전원주씨 지금으로서는 며느리를 믿습니까 아니면 본인을 믿습니까 며느리를 좀 믿어봐야죠 아 워낙 차분하시고 황금영상 두개 드리거든요 그냥 어색하면 한번 웃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며느님은 방송 통해서 어머님 활약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다른 면이 있다면 방송에서는 조금 엄한 시어머니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며느리한테 잘해주거든요 어머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굉장히 현명하신 며느리이시네요 바로 요런 면이 사람 잡는다고요 자 결승은 물음표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번호가 걸리면 조금 어려운 노래 난이도가 있는 곡이라는 표혈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잘 외치세요 자 그럼 먼저 전원주씨하고 김혜연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어떻게 처음부터 현숙 요즘 여자 요즘 남자 행복한 여자 나쁜 여자 따로 있나 남자하기 나름이지 요즘 여자 행복한 가정 변함없이 지켜주는 바로 내가 요즘 여자 산만한 여자가 어디 있나 꿈이 없는 여자가 어디 있나 당신의 사랑 먹고 사는 그런 내가 바로 여자 요즘 여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지만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면 무엇으로 보상받나 당신이 내게 무엇이 놓고 간져버린 그 한마디에 웃고 우는 여자 웃고 우는 여자 요즘 여자랍니다 여자랍니다 김혜연씨 아유 큰일날뻔했어 큰일날뻔 이쪽으로 오세요 전원주씨 김혜연씨 이쪽으로 오세요 아유 큰일날뻔했어 전원주씨가 쓰러지실뻔했어 쓰러지실뻔 다리가 풀리셨어요 아니 근데 경고등이 들어와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뻘건물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갖고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예 자 갑니다 이혜정씨 이혜연씨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킹검 어필스웨이 자 여러분 같이 즐기실게요 자 여러분 같이 즐기실게요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너란 너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이혜정씨 잊지 못하네 이혜정씨 성공 대단하시네 역시 가족의 힘은 대단하시네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세븐 갈게요 스톱대단 아 세븐니원 김세원 길가에 앉아서 굉장히 밝아요 아빠가 밝아요 이혜정씨 가방을 둘러내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발잡힌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